2월은 2016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달인데요. 따라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일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 내역입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 총지급액 등이 기재된 지급 내역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저소득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